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고2 모의고사 2019학년도 9월이었죠. 이 순서 문제 쉽지 않게 나왔던 게 보통 과학 지문 같은 거 나오면 많이 헷갈려 하거든. 내용이 힘들어 가지고 근데 아무리 지문 내용 어려워도 단서 파악하고 또 각 단락이 어떤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면 조금만 이렇게 옆에 정리해놔. 그럼 훨씬 쉽게 풀 수가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주어진 글 먼저 본 다음에 얘 뒤에 붙을 수 있는 게 A인지 B인지 C인지 모든 걸 활용해서 단서든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같은 거 있죠. 이런 단서든 내용이든 확인하면서 갈게요. 우선 주어진 글을 보니까 니가 알 거래. 대띠해보니까 니가 뭘 알고 있나요? 포크. 우리가 아는 그 포크 맞습니다. 그 삼지창 포크가 달을 향해 슝 날아가버리지 않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니가 아는 두 번째. 지금 대절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였고 니가 아는 두 번째는 대띠해보니 neither apples nor anything else on earth 다시 말해서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는 거죠. 사과도 그리고 지구 위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커우즈, 야기하지 못해 태양이 우리를 향해서 crash down on earth 우리를 다 짓누르게 전부 깨부시게 당기지 못한대. 너무나 뻔한 이야기였죠. 누구나 아는 이야기. 포크는 달로 가버리지 않고 또 사과나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태양을 우리를 향해 당겨오지 못한다. 그 얘기였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붙을 수 있는 거 확인합시다. 먼저 A를 보니까 지구가 has more mass 더 큰 질량 가지고 있죠. 누구보다? 테이블이나 나무나 아니면 사과보다 당연하고요. 그래서 almost everything in the world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is pulled 당겨지는 거죠. 지구를 향해서 그렇겠죠. 지구가 훨씬 크다 보니까 다른 물건 전부 다 지구를 향해 당겨지고 있대.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조금 내용이 뜨긴 하지만은 굳이 붙이자면은 붙일 수 있긴 하겠죠. 그 중력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잠깐 보류한 다음에 A 뭐 어떻게 쓰면 가능할 것 같아. 잠깐 보류한 다음에 그 다음 B로 가볼게요. 자 B를 보니까 B의 the reason 이유인데 these things don't happen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is 대띠에 보니 바로 중력이 당기는 힘이 달려있기 때문이래 두 가지의 게임 끝났죠. 아까 A도 굳이 못 푸실 거 없긴 했지만은 B가 나온 순간 A는 탈락이죠. 왜? B에 있던 these things 이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것에 중력이 달려있기 때문이야. 이러한 것들이 뭐였어? 아까 주어진 글에 있던 포크 날아가지 않고 사과나 그 어떤 다른 것도 태양 당기지 못해. 이 얘기 그대로 받는 거였으니까. 주어진 글과 B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겠죠. 딴 게 들어올 수가 없어. these things가 정확히 예었기 때문에. 그럼 B는 계속 가봐야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B를 가보니까 이제 B는 확실하니까 후보 올린 다음에 계속 갑시다. 이러한 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것에 중력이 달려있기 때문인 건데 첫 번째 것은 뭐 때문이었죠? 물체의 매스 질량 때문이래. 라면서 사과는 훨씬 작아. 매우 작아. 그래서 거의 질량이 없죠. 많은 질량 가지지 못하고요. 그래서 It's full 사과가 땡기고 있어. 누구를? 태양을. 그 힘이 어떻겠어? 귀엽겠죠. 절대적으로 작은 힘이야. certain much smaller 분명 훨씬 작은 거죠. 누구보다? 다른 모든 행성들이 태양 당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을 거래. 그럼 태양이 사과한테 끌려와 안 끌려와? 알 끌려오죠. 사과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힘이 작아. 첫 번째 이유는 질량 때문이었죠. 그 얘기 나온 다음에 C까지 가볼게요. C를 보니까 So 그래서 Why don't apples 왜 사과들이 fly off toward the sun 태양이 향해 날아가지 않을까 물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 그 이유는 대띠에 보니까 The pull of gravity 중력이 당기는 힘은 All so 또한 달려있죠. 어디에? On the distance 거리에 달려있대. 그럼 대충 그래 구조가 보이죠. 질문 제기한 다음에 왜 이런 일들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첫 번째 뭐 때문이다? 질량 때문이다. 두 번째 뭐 때문이다? 거리 때문이다. 두 가지 나왔죠. 두 가지 나왔으면 마지막 A가 질량 이야기인지 거리 이야기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가볼게요. 우리 아까 A 보니까 지구는 훨씬 더 큰 질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당길 수가 있고요. That's why 얘 묶어서 그냥 그래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사과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지구가 훨씬 더 크니까. 마지막 끝에 보니 이제 네가 알 거래. 됐다. 보니까 태양이 훨씬 더 커 지구보다 그리고 태양이 해즈 가지고 있죠. 훨씬 더 큰 질량을 A는 뭐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질량 이야기죠. 얘는 메스 질량 이야기였고 B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이다? 메스 때문이다. 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C는 보니까 대체 그러면 왜 사과는 태양으로 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거리 때문이야. 그 거리가 뭔지 뒤에 가서 보니까 비록 태양이 훨씬 더 큰 질량 가지고 있어. 지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훨씬 가깝죠. 지구에. 그래서 우리는 태양에 끌려 지구에 끌려 지구에 끌린다라는 얘는 디스턴스 거리 이야기였죠. 그럼 순서 어떻게 돼야 돼? B 먼저 제일 처음 디지 띵스 때문에 제일 처음 나온 다음에 메스 얘기 이어지고 나서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거리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야겠죠. 순서 그래서 B 에이스 했으면 잘했고요. 헷갈리면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질문 댓글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굴락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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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